우리한테 제일 좋은 얘기가 하나가 있네 솔직히 이렇게 재미나게 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입장료 얼마 받아요? 천원! 둘 내에 이어서 무거 달력에는 한 50명밖에 안 돼 꽉 차고 그 5만원밖에 우리 거짓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갖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쓰여 여기 난방 내야 되지 여기 전기세 내야 되지 또 뭐냐 여기 인건비 줘야 되지 돈 무지하게 많이 청하네 근데 우리가 드릴 것은 솔직히 저거 잔뜩 잘라놓으면 저 엿밖에 없이요 엿 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? 있지요? 그러면 기왕에 연 얘기하는 거 제가 사랑님이라는 노래 한 곡 할 동안 아니야 오라버니를 줘라 오라버니 그냥 오라버니 그냥 오라버니 하면서 노래 한 거 할 테니까 저희 우리 여기 호랑이 품마님이라 그랬더니 뭘 해야 돼요? 이제 호랑이가 엿바구니 들고 나가는 동안 엿 하나에 3천원 2개 5천원이니까 잡수시고 싶은 분들만 드세요 저희는 강매를 전혀 안하니까 엿먹는 시간? 아니 2분만 갑시다 알겠지요? 네 오늘 돈 꺼내시오 돈 꺼내서는 한 명 정도이다 오늘 엿먹고 갑시다 워라버니 가자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인상을 좀 풀시오 저기 분반이 그리하고 둘 다 엿먹고 있어 웃어 웃어 끝이 날 사랑합니다 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기 저거 저거 맨날 날여서 성불내린 다가오는 가슴 아무것도 다가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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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비웃은 내 stan substances rencont consciousness 우리 뭐 문 맞 mostra 이름 . 이도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